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이젠 대형마트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상생샵 경기도 1호점이 김포에 문을 열었는데요.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포 시청 안에 자리 잡은 카페. 전문 바리스타와 함께 발달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직업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판매하는 제품도 특별합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만든 천연 세제와 업사이클링 제품. 그리고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업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싶지만 판로 확보가 늘 큰 숙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들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퀄리티 면에서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고객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것까지 해나기에는 저희 역량이 부족해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김포시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명 사회적 경제 상생샵으로 경기도 1호점입니다. 홈플러스 김포 풍부점 안에 위치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마트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회적 경제 상생샵에서는 도내 50여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생산한 먹거리와 세제, 생활 소품 등 300여 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활용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인들 힘들었는데 그동안 이 상생샵을 기점으로 해서 판로도 좀 더 확대되고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문을 연 사회적 경제 상생샵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경기주 TV 최창순입니다.